저희가 실제 노래방 기계를 좀 준비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실제 노래방 반주에 노래하는 모습을 언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겠어요 실제로 제가 점수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500원 없죠? 500원 넣어드릴게요 제가 500원이 있어요? 그럼요 동전 준비해놨거든요 잠깐만요 이건 500원보다 비쌀 것 같은데요? 넣어드릴게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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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래 스타트! 사랑받게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택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인 못 살아 나는 정말 못 살아 당신은 나의 택배리 알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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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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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을 위해서 당신이 바로 내겐 짱이랍니다 한 번 더 나를 안아주세요 주세요 알짱이 터지도록 안아주세요 사랑의 압박이 떨어졌나 봐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택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인 못 살아 나는 정말 못 살아 당신은 나의 택배리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당신 없인 못 살아 나는 정말 못 살아 당신은 나의 택배리 당신은 나의 택배리 당신은 나의 택배리 당신은 나의 택배리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나오시네요 자 84점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의 매력이 철철철이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지? 좋아요 좋아요 네 84점 84점이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아 실력이 끝내주는데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